쿠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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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니 ASMR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여드름 때문에 그냥 이렇게 보기에도 지금 여드름 상태가 조금 좋진 않네요 네네 압출 코스 하신 거예요? 오늘 첫날이시고 긴장되시겠다 그쵸? 맞아요 혹시 압출을 아예 처음 받아보세요? 그러시구나 그럼 더 약간 무섭죠 네, 그럼요 그러면 저희 병은 기록도 지금 없으신 것 같네요? 오늘이 처음 네 네네네,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잘 해드릴게요 우선 선크림 바르고 오셨죠? 화장기는 없으신 것 같고 네, 그럼 선크림만 간단하게 클렌징 모터로 지워드릴게요 편안하게 계시고 다행히 피멘 네, 되셨네요 모이스처라이징은 간단하게 제가 팩 붙여드릴게요 팩 붙이시고, 잠깐 계셨다가 잠깐 계셨다가 소분 흡수 될 때쯤 떼고 조금 두드려드린 후에 압출 바로 진행해볼게요 조금 진정 효과가 있는 그런 팩으로 진행을 해드릴게요 네, 그냥 마스크팩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질기 osos 소음 자, 이렇게 마스크팩 붙여드릴게요 차갑습니다 잘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잘 문져드리고 잠깐 계시는 동안 제가 이 소독약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저희 병원에서 많이 희석하기도 하고 조금 순하게 이렇게 해서 얼굴에 직접 닿아도 조금 괜찮은 소독약이에요 그래서 팩 떼어내시면 이걸로 얼굴에 그 여드름 지금 있는 곳들에 살짝 소독을 해주고 압출을 하고 그 후에도 이 소독으로 마무리를 하고 재생테이프를 붙일 거예요 네, 그렇죠 소독약은 상처에 사용하셨을 때 아시겠지만 처음에 소독할 때는 별 느낌이 없으시겠지만 압출 후에 받으실 때는 조금 많이 따가울 수 있어요 근데 이 소독을 꼭 해주고 재생테이프를 붙여야 조금 더 확실한 효과가 있는 거니까 조금 따갑더라도 참아주시고요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저는 장갑을 조금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늘 열 개, 내일 열 개 개수를 나눠서 하는 게 아닌데 상태에 따라 조금 다르겠죠 지금 환웅성 여드름 같은 경우에도 훈이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로 이게 뭔가 여물어서 터뜨릴 때가 되었다 라고 말하는 여드름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지금 짜야 하고 환웅성인데 아직 그 상태가 아니다 하면 이 소독약만 발라주고 경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죠 그런 식으로 좁쌀 여드름은 일단 지금 보이는 건 다 압출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아마 이거는 뭐 2차시, 3차시 뭐 마지막 차시에 오실 때까지도 다시 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요 그래서 고때고때 상황에 따라서 제가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이거 이제 팩이 빠르게 흡수가 되는 거라서 팩을 띄워드릴게요 3차시 칭 бук 네, 좋습니다 지금 뭐 자리가 많이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그러면 바로 앞줄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 면봉으로 아까 말씀드린 소독약 먼저 소독을 좀 해드릴게요 이쪽부터 살짝 화한 느낌만 드실 거예요 이쪽도 이쪽 이렇게 이쪽도 네, 다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태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한 번 볼게요 살펴볼게요 이렇게 보면 이쪽은 많이 꺼져있네요 이쪽은 바로 지금 압출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이마 쪽은 살짝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이마 쪽은 살짝 이마 쪽에 요거는 짜도록 하고 요거는 조금 기다려 볼게요 그리고 그리고 이쪽도 어이구 크네요 금방 터질 것처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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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요것도 압출을 바로 진행을 하고요 이렇게 그래서 요것도 압출을 바로 진행을 하고요 그 주변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좁쌀 여드름들은 다 할 거고요 그래서 화농성 여드름 중에서 하지 않을 거는 요쪽 이마의 향기 그거는 조금 더 두고 조금 더 찬 다음에 탁 터뜨려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선 화농성 여드름들 를 살짝 요 침으로 터트려줄게요 바로 하는 것보다 살짝 여유를 주는 게 좋아서 이쪽 이쪽 턱도 턱도 이쪽 다시 그렇게 많이 따갑진 않으셨죠? 그러면 그리고 엎출 해볼 건데 아프실 거예요 네 안 아플 순 없어요 이렇게 유드름을 눌러서 짜내는 거니까 그래도 최대한 안 아프게 진행을 해드려 볼게요 이쪽이 살짝 크고 크고 자, 가봅시다 이마부터 이마부터 치킨 네 닭 닭 닭 닭 닭 닭 닭 아팠죠? 이렇게 일단 이거 나온 것 살짝 닦고 소독은 마지막에 한꺼번에 할게요 자, 이걸 이쪽 아팠어요? 아파요? 이렇게 아팠어요 제가 분리에 아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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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요 아팠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프죠? 다 끝난 건 아닌데 이쪽이 저쪽이랑 번갈아 가면서 할게요 아프시니까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이쪽 힘 푸시고 얼굴에 힘 풀어주세요 괜찮아요 살살 할게요 네, 천천히 힘 푸시고 한 번 숨 쉬시고 많이 아프셨구나 아이고, 눈물이 맺히셨어 얼른 하고 끝낼게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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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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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intacts 이쪽도 닦아드리고 그리고 됐습니다 자, 그 시중에서 파는 재생테이프에요 우선 소독을 하면서 하나씩 붙여볼게요 따갑습니다 이마부터 소독을 하고 그리고 이거는 큰 거 하나 없어 여기다 붙여주고 이렇게 옆에 좁쌀 여드름들도 톡톡 톡 톡 톡 톡 이렇게 붙여주고 또 소독약 붙여서 이쪽 하는 곳 상애들은 이렇게 발라주고 그리고 이렇게 한 거 톡 됐고 이쪽 이쪽 살려드렸네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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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이렇게 발라주고 그거부터 작은 거 마지막으로 턱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됐습니다 따가우셨죠? 이렇게 좀 따가우셨을 거예요 음, 소독약이 따갑죠? 이 소독약은 제가 처방전에 넣어드릴 거예요 이걸로 이 재생테이프 오늘 하루 붙이고 계시고 내일 갈아주셔야 되는데 재생테이프 받으시고 소독약 그것도 같이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소독약간만 조금 들어가고 재생테이프는 그냥 병원에서 제공을 해드려요 네, 오늘 처음이셨는데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네 다음 압출대 좀 더 지금 오늘 압출했던 것들은 다시 올라오지 않게 잘 관리해주시고 음식 기름진 거 피해주시고 너무 자극적인 것도 조금 피해주시고 물 많이 드시고 네, 다음 압출대 뵐게요 네, 관리 잘해주세요 감사합니다